레전드! 같이 있네? 뭐지? 근처에 한 명 있었는데? 어디 갔지? 어우, 잽싼 거 봐라. 빨리빨리 뛰어버리네. 도망가기! 네, 추리로 이하면은 음, 뭔가 약간 여기서 여기 숨어 있었으니까 한 이쯤으로 갔을 것 같단 말이지. 이쯤으로 가서 어디 갔을라나? 뭔가 소리내는 거 보니까 여기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근처에 있었으면 숨죽이고 있었을 텐데. 엄마, 여기 계속 있었는데? 없네. 어디 여기 있나? 아, 바로 딱딱이야. 아니, 저 벽둥이가 있어. 아니, 저 벽둥이가 있어. 아, 저 쓰라고. 어머나, 바로 삐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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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하나, 둘, 셋, 야. 자,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. 오늘 아오니저택 블럭 순바꼭지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오늘 같이 할 멤버들을 소개해볼까요? 자, 오늘 네, 멤버들이 춤 연습을 해왔다고 하네요. 안녕하세요. 김리아님. 뿌 빠 뿌 빠 뿌 빠 뿌 빠 뿌 빠 뿌 빠 뿌 빠 뿌 빠 뿌 빠 푹 빠 뿌 빠. 우우우우우우우우 дома 안녕하세요, 오오우ng. 안녕하세요. 자, 안녕하세요. 조유따님. 나야니야니iałem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단지님. 하하하하ㅎ. 이건 뭐야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던질까 말까 아니야? 던질까 말까 던 던 던 던 던 던 네 그리고 태태기님까지 오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블럭 숨바꼭지 게임 룰을 알려드릴께요 저희가 블럭이 되어서 아오니 몰래 10분 동안 생존하면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게임을 시작해볼테니까 춤추는거 꺼주세요 자 오늘 자 시작! 자 우리가 블럭이 되었고 어! 술래는 쥐득돼다! 아이고 나 본다 지금 다 본다 한놈만 본다 야 이수연 너 아이템 꼈어 뭐니? 자 아 보지마요 보는게 어딨어요 40초동안 뒤돌고 있어야지 알았어요 다 확인했다 반칙! 반칙! 저거부터 죽인다 나 봤다 여기다 여기 어떻게 숨지? 음 여기 앞 여긴 모를걸? 연결이 안되는데? 아냐아냐 몰라 딴 데가 넌 수영장 아 음 왜 말해요? 음 좋아 컴퓨터의자 음 음 황급하게 8초 황급하게 다들 자리 바꾸는데 자 2 1 땡션! 간다! 자 10분 동안 술래를 피해서 도망가면 됩니다 아 이 근처에 한놈 있을텐데 으영 아 이거 내가 깔아 놓은건데 뭔가 짜인건단 말이지 여길로 가는거 내가 한명 봤거든요 이럴때True 저기 있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억 너무 컷 으으으으윽 4개밖에 없어 그냥 걸려들었는데? 몇 명 남았지? 2명 남았습니다 벌써 2명 남았어? 진짜 기회 못한다 다들 한번? 절로? 둘이 같이 있네? 레전드 같이 있네 뭐지 근처에 한 명 있었는데 어디갔지? 여기 잽싼거 봐라 빨리빨리 뛰어버렸네 도망가기 네 추리로 이하면은 뭔가 약간 여기서 여기 숨어있었으니까 한 이쯤으로 갔을 것 같단 말이지 이쯤으로 가서 어디가 들려나 뭔가 소리내는 거 보니까 여기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근처에 있었으면 숨죽이고 있었을텐데 뭔가 여기 계속 있었는데? 없네 아 어디 여기있나? 어 바로 딱딱이야 콩콩콩콩콩콩콩콩 Poe 어 써 쓰라고 어 아 아 아 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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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! 이제 당신은 아이템이 없습니다. 아이템은 없지만 음... 어제 한 명 남았다고 7분 안에 한 명을 못 찾을 것 같애 쓰읍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뭐가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구만 음 아 접니다 안녕하세요 자 뭔가 이 새끼들 새끼들 뭔가 수상해 어? 아! 이구나 아이템이구나 자아 그리고 한번 뺑뺑뺑 돌다가 뭔가 여기 있을 것 같단 말이지? 하지만 없나보네 근처를 가면 무슨 소리가 날텐데 말이야 하지만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안다지 아이템을 하나를 괜히 썼어 내 도발에 넘어가버렸지 저 녀석을 맨 처음에 잡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잡게 된 거구만 넌 날 절대 못 있겠지 꼭 죽여버릴 거야 절대 못 있겠지 내 근처에도 안오네 아깝다 내 지금 안 돌아본 데가 저기 내가 안 돌아갔는데 어 저거 저거 움직이는데 뭐지? 아 죽은 사람이잖아 아 저거 죽은 사람입니다 장난하시나? 예민하시네 갑자기 자 좀 다급해지셨나봐 자 5분 남았습니다 자 과연 아온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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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아 아깝네 네 두번째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 2번 술래 2번 어? 단지님입니다 단지님이 술래 이건 게임 쉽죠? 이러면 2번은 대충 아 이거 어디에 숨어야지 또 잘 숨었다고 소문이 나버릴까 대충해도 되겠구만 어? 저기다 저기 부회하게 되꼬야 응 대충해도 된다 어? 명언입니다 명언 부회하게 되꼬야 여기는 알아도 날 못잡을 것 아주사람이라네 아 어디 숨지 어? 아 여기 너무 티나나 아 20초밖에 안 남았네 아 어떻게 오줌이 없지 아 어 이제 시작한다 아 여러분들은 어딘 숨으셨나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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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하게 내가 가자 간단하게 좋았어 7초 6초 5초 간다 간다 시작 목소리 왜 저래 아 목소리 왜 저래 너 너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속마음이 튀어나왔어요 되게 속마음이 튀어나오면 안되지 한 명쯤은 여기 한 명쯤은 타이야 타이야 탁 탁 탁 탁 탁 탁 그렇게 큰 힌트를 꼭대기 아흑 빼 그 정도면 다 그 정도면 다 그 정도면 다 알려졌는데 이래도 찾지 못한다는 걸 보니 정말 재미있거든요 여섯 번째 칸 여섯 번째 칸? 여섯 번째 칸? 못 따라졌다 오 오 오 오 오 안녕하세요 Aqui 괜찮네요 어 경시가 좋아요 여기 다보여요 좋아요 오 아이템 썼다 못 봤어 번쌍한게 아이템 세개 밖에 없어요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급하게 때리면 못 잡 못 잡는데 아 나 꼈자 어디 갔을까요 꼈다 꼈네 잘했어 나 갈게 아니 껴 껴다 아니 못잡네 이거 10분 버티겠다 8분 남았습니다 아니 왜 나만 세번째 따라와 아니 진짜 안되겠어 나 아까 말한게 누구야 주위떼지 주위떼 어딨어 나 아닌데 내가 단미언니 걷다가 데려가야겠다 그냥 뛰어다니는데 못잡는데? 잡아보시지 날 술 나기 싫었다고 잡아보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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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레리 꼴레리 멍청이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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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어? 띠띠띠띠 띠띠띠띠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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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띠띠띠띠띠 뭐하는거야 저거 금속탐지기야? 금속탐지기가 있어 여기 어딘가야 있구만 응? 여기 어딘가야 있어 응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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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이 되었나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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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죄송하라 아 수레 잘해요 아니 여기에 없는데? 아 없으니까 없겠지요? 아? 나한테 아이템 한 번 써봤다 다 썼을 걸? 뿅 어 못 봐? 이걸 못 봐? 실화!? 실화야!? 와 진짜 저걸 못본다고? 못봐? 봤다! 아 면이 맛쥬롱 면이 맛쥬롱 면이 맛쥬롱 면이 맛쥬 죽을 때까지 추천할거야 너밖에 못봤거든 면이 맛쥬 면이 맛쥬 나의 마지막 퀸트 너밖에 못봤거든 면이 맛쥬 이녀맨님이 안죽으면 영들이 붙잡는다 온 것 같다 이녀맨님 weaving 거기서 세요 난 쓰레기야 이러지마! Celine 나는 쓰레기일 뿐이라고 나는 녀석의 자리를 팔아 알았어 내가 팔게 팔게 동요를 팔다고? 팔다고 하면서 왜 안 팔아 내가 알려줄게 동요 쥐득대를 팔아 저건 이미 나를 먼저 팔았어 난 모르겠네 여기야 여기 여기 아아아아아아 나 꼈어 나 꼈어 나 꼈어 둘 다 꼈어 둘 다 꼈어 둘 다 꼈어 아니 아니 안 움직여진다니까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안 움직여줘 내가 봤자 어쩔건데 아아아아 수고음 저 아저씨가 그니까 왜 일려봤자 처음에 왜 뿅 뿅 너 진짜 군독 편지기 소리가 났는데 뿅 아 저기서 백날이 깼다 뿅 뿅 없나보네 뿅 뿅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이 험악한 소리 뭐야 뿅 뿅 힌트를 주고 있는 소리지 뿅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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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뿅 어디지? 아니 못봤다고? 지라야?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뿅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 2명 3번을 잡을 수 있어 못 잡을 것 같죠? 근데? 술래의 이동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어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저야 저 완전자 뭐죠? 왜 못 잡고 있는 거죠? 음? 근처에 있나 보네 어? 왜 왜 왜 왜 츄이 올라가니까 죽는거야 뭐야 못 잡나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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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? 어? 들켰다 물로 전부 으웅.. 퓨어어어어어어 쫘쫘쫘쫘x2 살려줘 1분 남았어 1분 30초 안돼 무스 Niye! 뭐야! 아 제발요! 제발요! 부탁할게! 형님! 아니 왜 이 녀석 좀 빠른거야? 나만 빠르야되는거 아니야? 님도 빠르.. 닌이 지금 빠릅니다. 둥글게 둥글게 atorium 40초! 시작! 왔다갔다 암 took it out! unquote 그쵸? 8초! 이번에는 제가 좌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알겠습니다 아 저네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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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숨어주세요 여러분들 음 알겠습니다 아 안봤어요 네 어쩔 수 F5로 본다 F5로 본다 안봐요 아 숨었다 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힌트 아이템은 3개 그리고 슬레이 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짜일거같은거를 때려보세요 좋습니다 음 가짜일거같은거 욕조에 있을거같아요 왠지 어머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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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많이 아파요 여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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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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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여기도 한번 가보고 여기도 오케오케 한마리 찾았고 오케이 한마리 잡았습니다 자 오케오 응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숨는거 보다 조그만걸로 변한답에 조금씩 움직이는게 편하겠는걸 흐흐흐흐흐흐흐흫 짜 흐흐흠 자 물속에 있을거같은 이 기분 없군요 응 응 아니야 이게 가짜인거 좀 티가 나더라고 행긴게 응어 아니야 으흐흫 응 아니야 좋아수없 primera 으음 어디있을까요? 너무 궁금하시면 힌트 아 ikke만 써보세요 버튼이다! 일랄랄랄랄랄랄람 버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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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제 예언합니다 1분 동안 자기소수 못잡습니다 뛰어보시지 올라갔다 좋아 그 상태로 7분만 버텨 도망가야 내가 모두들의 목숨을 버튼 녀석 거기 계속 거라 버튼아 기다려라 버튼 일로 와라 버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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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라 좋았어 자 우리 에이스 3명 남았습니다 아이템은 3개죠 이거 이득인데? 잡을 수 있겠는데 좋았어 응 좋긴 뭐가 좋아 이 민머리 대머리 반머리야 어 좋았어 이 꽃에 있을 것 같은 이 기분 없어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았어 잡을 수 있고 못 잡으면 어 여기 위에있나?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음 세탁기인가 저긴 이젠 희소성이 없어졌어 음 음 높은데서 쓰면 어쩔건데 머리가 더 싫어올 뿐이야 토잔 오케이 트식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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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미게 그게 없거든 으으으으으으으 내 있어ит esehen 여기에서 어디갔어? 아이템 한번 더 써보시지 안돼 안돼 아이템 더 이상 안되 6분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야 어어? 찾아보시지 찾아보시지 절대로 못 찾지 카페인가? 와 저걸 못보네 와아 아까 나랑 질 때 동시에 보고서 좀 이따 제도 잡아야지 하고 가셨겠지 어? 어디 갔지? 난 갔어 거기서 이 녀석들은 이미 이동했어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거지 일단은 이따가 빨라질 때 그때 아이템 써야겠다 약간 계획이 있구만요? 그럼요 생각보다 어렵다니까요 그쵸 아직 아이템이 있기때문 아 예 아니야? 그래그래그래그래 잘 지내고 여기 있지롱 여기 있지롱 여기 있지롱 움직이는게 없잖아 이제 기술 써야겠지 이제 기술 써야겠지? 아니야 아직이야 괜히 올라간거봐 나 이제 쓸라고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직은 아니라고 4분 남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잘 숨어보세요 이미 숨어있는데요? 근처에도 안오는데요? 담면 아직 안죽었구나 어쩔건데 안죽었어? 아직 안죽었어? 아직 다 날렸는데요? 어떻게 시켰죠? 아직 안죽었어? 예 일단 단지님부터 찢어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어떻게 찢을건데요? 단지님도 못잡았어요 찾지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잡으실거죠? 다질거에요 금방 똑같은데 또 가는거 봐 그니까 근처에 누우지도 않아 여긴가? 이동도 안한다 절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동을 해 아 한번 뛰어다녀줄까 그냥 불쌍해 어? 한번 뛰어다녀줄까요? 그래 뛰어다녀 봐 아아 달려라 3초 뒤에 점프합니다 하나 둘 셋 나 진짜 뛰어다니고 있는데 달려라 하니 이 세상 끝까지 까지 악 그래 뛰어다니면 좋지 나야 아이템으로 클릭해서 템창 열렸어 그래 그래 슬랙 이동으로 빨라줍니다 좋아 한번 이제 사냥을 떠나보실까 아 아 두명이면 좀 이제 힘든데 오케이 도망가 빨리 도망가 도망가 나 아 이씨 놓쳤다 otros 하나 온라님 hat bereits beaucoup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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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1분 남았을 때 쓸거예요 잘 버텨보세요 저 얍실하게 하고 Teo 저 진짜 이 악물고 합니다 네 E 악물고 하세요 진짜예요 어디에 숨은거야 근데 이 근처를 봤는데 말야 니어디피오니 아오 네, 샌드represented 블록에서 왔다간다고 그러 그렇죠? 우우우우우우우? 우함 약올리고 있죠 약올리고 있죠 았れた거 cảm 뭐 하시죠? 응 이거죠? 위에서 뭐하시죠? 쓴맛을 보게 될거에요 아주 웃기고 있죠 웃기고 있죠 이거네? 이거죠? 이거죠? 도망가세요 도망가려면 도망가세요 이 뒤에 있죠? 이거죠? 이거죠? 으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 오ㅓㅓㅓㅓㅓㅓㅓㅓㅓ 1분만 더 트레그파트 10초 10 9 8 아 보여요 다 보여요 양털이자 여기있어요 10 8 7 65 땡 숨어보세요 저 바보 10초만 더 주세요 네, 10, 9, 8, 7, 6, 5, 땡! 오케이, 찾습니다. 왜 안 돼요? 안 돼! 아이고, 빠져도 안 되네. 안 돼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네, 아오니 카짜블럭 술래잡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!